안녕하세요. 사슨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명사의 영어어로 주제를 남자와 여자, 온맨 앤 웨멘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남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네요. 이 말을 전해준 분은 밑에 보시는 대로 Madame de Stal 프랑스 여류 소설가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남성이 뒤에는 꽃을 이렇게 가리고 뭔가의 사랑의 표시를 하려고 하죠. Love is the whole history of a woman's life. It is but an episode in a man's life. 이렇게 Madame de Stal의 한 이야기 여러분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whole 전체의 but 하면은 단지. 우리 에피소드 하면 1화지요. Love, 사랑이 is the whole history of a woman's life. 한 여성의 생에, 삶에 있어선 그 전체 이야기이다. 우리가 너무나 쉽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리고 너. 너가 나왔을 때는 지정이 된 어떠한 구체적인 그것 하나. 그런데 그 뒤엔 수식해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요. Of a woman's life라고. 이때 또 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가지 한계,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한 종족의 대표성도 되어 여기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대표, 그 여성의 삶의 전 이야기, 역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 is but an episode. 그러나 it, 사랑은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In a man's life. 한 남자의 삶 속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여성은 사랑이 전체, 자기 삶의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지정되고 제한된 그, 그 다음에 어는 집단의 대표, 또 숫자 하나. 이렇게 마담 드 스타일의 이야기, 어떤 상황이 저였을 때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런 논객처럼 영어를 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Love is the whole history of a woman's life. It is but an episode in a man's life.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다 하나 볼게요. 여기 아주 예쁜 그 사랑 하트의 사진들 꽃 모양처럼 모아놨는데요. Any man can love a thousand women, but a good man loves one woman a thousand ways. 이해가 되시는지요? Any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배울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의문문, 부정문에는 주로 쓰인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평소문에 쓰일 때는 강조가 돼요. 어떤 남자라도 이렇게 해요. 어떤 남자도 any man can love, 사랑할 수 있다. A thousand women, 천명의 여성을 사랑할 수가 있다. But a good man, 하지만 한 명의 아주 선량한 훌륭한 좋은 남자는 loves one woman, 여성 한 명, 한 여성을 사랑을 하는데 A thousand ways, 이때 way는 방법 way의 뜻이 굉장히 많지요. 길도 되고, 여기서는 천 가지 방법으로 여성 하나를 사랑을 해줄 수가 있대요. 그런 남자가 good man. 그런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남자는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의 여성을 사랑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물론 사람의 생각이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여러 가지 곰곰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이런 걸 평행구조라고 해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나란히 쓰는 것.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으면서 또 품격도 있어 보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랑의 이야기, 아주 묘한 영어 구조. 혹시 글을 쓰시거나 말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평행구조, 나란히 하는 그런 구조를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드려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함께 하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